오늘 아침도 공기가 무척 상쾌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려가면서 대체로 선선한 모습인데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예년 이맘때 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한낮에는 햇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만큼 피부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큰 더위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7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예년 이맘때 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트여있는 모습이고요. 섬 지역의 기온 18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광주와 대구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가끔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평년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